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이야기 마하나임과 사백인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우양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 환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운 고향이며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빈손으로 나간 야곱이 20년 만에 자수성가하여 대가족과 큰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마하나임, 투 캠프스, 군대 용어로 캠프라는 것은 사단급의 규모를 뜻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천사들이 야곱의 가는 길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규모로 보입니다. 열한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면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대하 32장 21절 말씀해 여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진영 18만 5천명을 한 천사가 멸한 것을 보면 야곱이 본 천사 군단은 그 위력이 어떤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단 규모의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길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출입을 2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집을 떠날 때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야곱은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물살이 센 계곡물 위에 나약해 보이는 다리를 건널 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천사가 붙잡아주는 명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항상 지켜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야곱이 마하나임을 잠깐 환영처럼 보고 난 후에 그의 사람을 보내어 세일당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가 만나러 가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전했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야곱에게 와서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와 자기 가솔들을 다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마하나임과 400인 야곱은 여와의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마하나임은 계속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잠깐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볼 수는 있어도 계속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잠깐 본 마하나임에 매우 마음이 설레고 놀랬겠지만 마치 꿈에 본 환상처럼 금세 사라졌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잠깐 본 마하나임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각박합니다. 야곱이 본 마하나임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애서의 400인이 야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애서의 400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왜 야곱은 애서의 400인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고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애서가 자기를 공격하여 모든 것을 빼앗고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기가 애서에게 행한 일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애서가 데리고 온 400인은 동생 야곱을 공격하려고 데려온 군사가 아니라 먼 길을 온 동생의 가족들과 식소들과 육축들을 호위할 호위무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할 만하임과 현실 속에 부닥친 애서의 400인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야곱은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의 평만 높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눈앞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현실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장애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하임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애서의 400인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애서의 400인은 만하임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만하임은 믿음이 약해지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의 문제가 만하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켜주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애서의 400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지만 현실의 두려움은 항상 눈앞에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둘째, 위기에 발동되는 야곱의 꼼수. 야곱은 만하임에 믿음이 약해지고 애서의 400인이 두려워지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꼼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7절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의 가족들과 사람들과 우양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때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앞에 세우고 하나는 뒤에 세워 애서가 하나를 치면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36개의 주랭랑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하임의 환영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나중에는 셋대로 나누어서 여종들과 아들들은 맨 앞에 레아와 그 아들들은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은 매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하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켜 구해주지도 않는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크기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 속에서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눈앞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불안하여 꾀를 썼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는 도중에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앞에서 야곱이 본 마하나임의 환상을 현실의 문제 앞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마어마한 수원지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큰 수원지가 있어도 물을 끌어들이는 관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문제 속에 현실의 길목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영적인 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원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원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우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 나타나셨던 여호 하나님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에 의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때를 이루었는데 예수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지만 애서의 사배견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여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계속 혼자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의 방향은 원수들을 향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마치 다위시 콜리아스를 향해 달려가면서 여하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적진을 향해 걸어가면서 또한 장애물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여하를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